간구에는 종류가 가려질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느 건 구할 수 있고 어느 건 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이거 내가 기도해도 될 내용인가?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내세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? 그것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필요한 것을 막 던져도 돼요 골라내는 거 누가 골라낸다고요? 하나님이 골라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래라?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명령이란 말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할 때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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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